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바라보도록 쓸쓸한 눈물을 담아 웃고만 있을지 난 너를 매일 또 일어내준 난 너를 이미 또 일어내준 난 너를 한글만 남기고 난 너를 한글만 남기고 난 너를 이렇게 아파도록 너를 안해 이렇게 눈물 짓도록 다시는 너버려 참아 널 안일 수 없었지 난 너네룸 베이스는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베이스는 카포를 안 쓰고 그냥 치기 때문에 맨 처음에 B 여기 B를 치죠. 맨 처음에 B-7 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B 여기서 쳐도 되지만 대부분을 B를 친다고 하면 여기서 안 치고 베이스는 낮은 음역대에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음역대로 가지 않고 같은 음이지만 낮은 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B 처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B 따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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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치셔야 돼요. 생각해도 난 너를 생각해도 난 너를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D D죠. . . . . . 난 너를 생각해 난 너를 생각해 난 너를 생각해 난 너를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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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요거 연습 요거 연습만 해야 돼요 한 번씩 치는 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